몇 자에서 시작하는 거. 좀 더 설명해줘, 현서야. 혓바닥은 이렇게 하는 거. 뭐지? 이거 글자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패스, 패스, 패스. 이건 엄마한테 모르겠다. 통과, 통과, 통과. 아, 그래. 이건 모르겠다. 메롱이죠? 현서야. 현서. 이거. 설명해봤어요. 현서가 동굴이 잡아서 넣어놨던 거 뭐지? 그게 초기깍? 그렇지. 집에서 신으지 말게. 실내화? 아니면 슬리퍼?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이혜은이에요 하지? 엄마 이혜은이 뭐지? 엄마의 이혜은. 이건 엄마의 뭐야? 이름. 그렇지. 나이 혜은이. 잘했어, 그래도. 몇 개? 여섯 개 맞혔어. 까. 다. 이태흐. 파이팅. 자, 갑니다. 시작.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밤에 나와. 유령. 그거 비슷한 말이야. 귀신. 옛날에 살던 사람인데 옷은 그냥 이렇게 입고 얼굴이 무슨 빨간색으로 막 칠해놓고 막 창으로 잡고 막 팔로 막 이러고. 인디언. 유 라이크. 어. 토이. 캔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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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말 했는데. 박지 말고 밤에 나오는 거. 봉이. 밤에. 늑대. 여우. 어후 이렇게 나와? 새. 새야? 통과. 예. 아. 정말로 이게. 기억. 생각. 고민에 다 고민이 돼. 멘붕.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고민을 해. 아빠가 네가 위험할까봐. 차 조심해라고 맨날. 뭘 하지. 금지. 야 오늘 썸 잘하고 싶은데. 누가 하자고. 야 이틀 났네. 아유 괜찮은데. 태권도 말고. 유도. 유도 말고. 이 앞글자는 아닌데 이게 뭐야.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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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자가 있어. 합 기도. 그렇죠. 잘했어. 도은이가 우리 집에 몇 째야. 둘째. 그걸 뭐라고 그랬어. 아. 되게 맛있었습니다. 아유. 됐습니다. 신한민. 수고하십니까? 자. 갑니다. 시작. 그 음식을 보관하는데 어디지? 냉장고. 아니 그 근데? 김치 냉장고. 아 맛있어. 어디 배가 침몰하면 뭘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명조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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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hot. hot. sun? 아. 노 워터. 아우. 아우. 샌드. 샌드. 아우. 아우. 통과하자. 통과 통과. 어디가. 사람. 이건. 어디가 아픈. 어디가 이렇게. 모기 같은 게 물린 게 심각하면 이걸 고쳐. 파스? 오. 네. 아픈 사람이. 많이 아픈 사람이. 병원 여기로 가야 돼. 응급 영어? 응? 아니 그러니까. 앞에 두 글자는 맞아. 뒤에. 뒤에 하나만 다른 걸로. 한빈이 저 공부하는데 뭐라 그래. 학교에. 교실. 그렇지. 응급교실. 아니. 그건 교실이 아니야 그거는. 응급 교자를 빼. 응급실. 그렇지. 이건 복도랑 가까운 선이야. 울릉도. 그렇지. 빨리 빨리 빨리. 자.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하늘을 막 따라다녀. 칼도 있고 막 웬디도 있고. 아 한빈이 얼마 전에 봤다. 그렇지. 아 유빈이 6개. 아. 그래서. 아 일단 지난주간거 다 했어. 다 됐어. 그게 발전했어. 자. 제 유빈이! 제 유빈이! 자. 갑니다 시작. 윤아. 종혁이 오빠 진짜 무서운 거 있지? 이것만 오면은 으으 하는 거지. 벌레? 정답. 아 정답 스타트. 영화 볼 때 먹는 거. 팝콘. 가난다!